내 여태까지의 병으로 와선 자고 있어 하 자면 세명이서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자는 거고 아씨 나 목소리 좀 벗자. 졸라 덥다 그래 봐서 아예 에어컨을 틀까? 세상에 9월인데 에어컨 쓰는 미친새끼가 여기 있습니다 아 좀 겁나 시원하네 대박 자면 왜 이렇게 덥지 아 잠깐 다른 텃빵 잠깐 다녀옴 다녀와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다 보고 오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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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PP, 수정은 안녕하십니까? 먹을만한게 없네 클렌저 넣어야 되는데 육성 나온다고 육성 미리 메모리피스 모아둘까 메모리피스 딱히 모을것도 없고 억전자야 문을 다닐 수 없는 것 문을 다닐 수 없는 곳 문을 다닐 수 없는 곳 문의 문의 사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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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치는구나. 헤엄치냐? 배에서 헤엄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초대가 오는구나. 차오른다 차오른다. 아 이게 초대가 초대는 다른 데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방에서 사람이 초대 가능할 것 같은데? 배가 가라앉는다. 난 거기서 나아진 것 같아. 영재가 뭐 쓴 것 같은데? 영재가 뭐 디콜에다 뭐 쓴 것 같은데? 뭐라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뭐 쓰다가 말한 것 같은데? 답답해 썼니? 티링 티링 타란 확실히 가라앉는다. umber까진 semaine 뭐해. 이거 왜 또 목록이 안 덜 친구 초대하려는데 초대 목록이 안 되는데 이미 들어있어서 그런가 친구 목록을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père 코코노님이랑 같이 있거든 코코노님 초대해봐요 들어가는 중에 장부 연을 중이라고 뜨고 계속 안 끝나고 기순끼 기순끼 배 침수 시키고 놀고 있는데? 어? 배 침수 시키고 놀고 있는데? 미치겠네 진짜 어.. 사라졌다 봐바 다시 껐다 켜 봐야겠다 뭐야, 크루가 존재하지 않는데 난 다시 끼는 중 키보드 청소를 간단하게 하려니깐 그렇게 깨끗해지지가 않네 왜냐면 간단하기 때문이지 손 맞아 뭐가 맞다 어, 보냈어 화장실 다녀올게, 시작하고 있어봐요 잠깐만 코코넛님도 초대해야지 저 멍청이 이미 가버렸어 사람을 불러놓고 초대를 안하면 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멍청이 멍청이 흥 크루 장부 열면 주 어? 코코넛이 여기 있는데? 야 너 어딨냐? 넘어오면 돼 나? 나 장부 열고 있어 게임표드 보내기 크루 제시할 준비 못했다는데? 아이 대체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아이씨 잠깐만 이따가 여기서 설정 이거 침구멍을 못 가져왔대 이제는 저녁이 다 데리고 뭐야 초대인데 왜 안왔어 다시 해줘 섹시하게 존재하지 않는데 섹시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코코넛 니꺼 받은거 아니야? 니꺼 받았던거 같은데 다시 해봐봐 다시 받아봐 다시 팔께요 초대 좀 해줘 용재야 너 들어와 있어 나 지금 게임 초대가 안되서 그래 코코넨이 초대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파티하기가 힘드냐 엑스박스가 이것저것 노력하는건 좋은데 가장 먼저 게임 초대하는 것부터 해결 좀 해 세션 준비가 안됐다는데 네가 다시 팔께요 엑스박스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앞으로의 과제다 게임 초대가 너무 힘들어 얘네들의 서드파티가 문제가 아니야 맞아 그런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 사람들이랑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랑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초대 3명 다 보냈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용 소장용이 된다 진짜 알죠 자자 빨간 것들 스팀을 껐다 켜봐 아니면은 연결을 다시 해보던가 매일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초대 받아서 그런가 다 왔어 그럴 수도 있겠다 한 번 더가 터져서 계속 터져있는거지 정말 이제 갓 게임이야 잠시 화장실 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또 오면 수리 안다니 수리에 있겠지? 폼이 너무 크다 소원님 소리가 너무 작음 저음도 생각했지만 기다려봐 왜 자꾸 초대려보네 아 미안 로딩 되면은 초대해달라고 말해? 아 왜 이렇게 안죽어야 되네 아 왜 이렇게 안죽어야 되네 어휴 보내 봐 초대해 보내 봐 보냈니? 그래 아 오케이 보내기 아 내면 걷다 켜야지 느낌이 안되는 느낌? 왜 안되지? 왜 안될까? 안될 이유를 모르니 콧구멍이 근질근질하고 걷다 켜면 되겠지? 마찬가지밖에 안먹어 ienen 이렇게 그래 이렇게 차가ved 잠시만요. 정확히 말해야지. 보물을 찾는 게 아니라 보물을 털어야지. 보물 털링인가? 상대방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위대한 퉁퉁이 님이 말씀하셨지.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초대 초대 초대. 네. 벤 플apa 뭐지 왜 안 되지. 답은. 퀴리를 들고 있어서 그런 거? 블루 스탱? 설마 그것 때문에 겠어. Pictures 이제 별거 다 했으면 가야지 그랬을 때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프레임 떨어져서 못하겠더라고 그거 CPU 그거 해야 돼 CPU 해가지고 그거 몰아주고 해야 돼 메인보드 맨 처음 시작할 때 뭐 델키 눌러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 그거까지 뭐 설정하고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 옵션이 없어 왜 없어 그게? 다 있어 메인 예지 화면에 있는 거 해봤는데 없어서 그냥 타다가 떨어져 어딘가 있을 거야 찾기 더러울 뿐이야 진짜 찾기 더러울 뿐이야 어딘가 있어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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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도 친구 초대가 안 떠 이거 컴퓨터가 오래 켜나서 그런가? 컴퓨터 켜야 되나? 어 어 대파알이 아닌 이번엔 리트를 들고 있어 그럼 될 것 같아 이안병 흐흐흫 왜 뜨는 건지 잘 봐야겠다 보통 이런 건 재부팅으로 해결이 돼 해제까지 경험상 이런 건 대부분 재부팅으로 해결이 됐어 지금까지 경험상 이런건 대부분 재부팅으로 해결이 됐어 컷다 켜들때도 안되는데 뭐지? 컨버터를 재부팅해버린거지? 아직도 초대 없단거야? 예 하는게 맞아 너 재부팅해볼까? 내가 만들고 초대해볼게 아 그래? 초대창이 안들수도 있어 아 이게 지옥이야 아 콧구멍이 매우 근질근질해 더러워 하지만 어쩔수 없어 콧구멍이 근질근질한거 어쩔수가 더러워 나를 참을수 없어 콧구멍이 근질근질해 더러워 뭐야 왜 이마깝어 뭐야 콧구멍이 또 왜 초대했어 자 이제 니가 초대하면 돼 뭐야 가졌어? 어 두명이 일단 초대했어 맨위에 있는거 선택했지 겔리온 자 안하지 브리간 브리간 야 이렇게 되겠는데 야 니 아이디를 또 왜 좀 바뀌어 있냐 큰일추 하자 어 가려워 뭐있었다니 우리 개 멍청이였어 세팅을 싹 가라앉는 덤프 할 때 가장 재밌는 건 템 세팅을 바꿀 때지 당신의 쿨에 합류했습니다 시간을 가져올 수 없죠 배를 가라앉히면 돼 미치 소리하고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지 디코 소리 올렸어요? 네, 핸드폰 꼈어요 뭐할까요? 다른 시간에 만나요? 설정에서 마이크 소리는 200%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퀘스트를 먼저 받자 퀘스트가 뭐 있나? 없는데? 아, 항해 뭐야, 이미 다 받은 상태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거 한 명당 세 개씩이야 안 받아주면 너 다른 거 돼 있는 거고 아, 확인했지 네, 뭐라고요? 손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볼륨을 어디서 올리더라 뭐라고요? 볼륨을 어디서 올리냐고 아, 그 손이 바퀴 있잖아요 그 저희 들어와 있는 인원 보이는데 있잖아요 거기 아래쪽 보면 손이 바퀴 있잖아 지금 눌렀는데 아니면 그냥 그냥 코너님 사용자님 네가 올려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들 작다고 하니까 앱 설정에 음성의 비디오 있잖아요 거기 나도 안 작은데 나 200%인데 작아 지금 아, 작아? 왜 난 안 작지 아직도 100%인데 어, 나도 너도 200%구나 야, 말하는 건 200으로 올렸거든 아, 나 남들을 줄인 다음에 볼륨을 높였어 이런 방법이 너무 귀찮지 않나? 나중에 또 설정하는 게 몰라 몰라 코코넨이 200으로 올린 거 같다는 나 왜 캐스트 하나 깜짝이야 마무리하면 어떤가 씨 개 못생겼어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뭐야, 나 뭐한 소리였어? 이 미치새끼가 어, 너 존나 못생겼어 아, 보고 깜짝 놀랐네 다시 봐봐 아니, 안 보여 그대로 있어봐 아니, 그대로 있어봐 어떻게 생겨야지 내가 스샷 찍어서 보여줄 테니까 다시 건드리고 있어봐 그걸 보여주겠다고 스샷 찍고 있어 아,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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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못생겼어 됐다 상상을 초월하는 못생기 아, 진짜 딱 그 느낌이야 딱 보자마자 와, 개못생겼다 이 말 나올 정도야 됐다, 진짜 안심한 해적의 황금을 찾아봐도 예전적 여덟은 오랜 아무거나 올려놔야지 득표 득표요 나도 사고 있었어 둘 다 재미없어 보이는 퀘스트야 나 이거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뭐? 돈을 조금만 모아오면 집 빨리 살 수 있어 딸이 따라 살면 뭐 있다는데 애들이 공격하고 안 하고 해적 깃발이나 뭐 해군 깃발이었던가? 너는 무슨 퀘스트니? 괜찮은 해적의 황금 이게 더 괜찮아하고 있는 거야 야 이 한심한 것들아 나는 괜찮은이다 이 한심한 것들아 야 이제 시작해보자 다시 나 올려볼까? 이 한심한 것들 나처럼 괜찮은 걸 가져오라고 진짜 못생겼네 야 너무 현실적으로 못생겼어 누구? 이거 사진 아 아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자 우리가 가야 될까? 아 야 잠깐만 우리 지도도 한 보고 가 일단 적당히 망망대기 나가면서 또 붙은 다음에 해 바꿔야 될 것 같아 염병하네 진짜 지금 순풍임 어? 지도 3개네? 오물 3개다 이거 이름이 뭐라고? 어 아 일단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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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게 내가 내가 갈게 들어봐 이거 롱코브 하나 롱코브야? 오이 지빨이 반가기였다 하트가 롱코브야? 바람을 지키려 떠납시다 오케이 확인했어 롱코브 하나 그 다음에 그 부치처럼 생긴 거 어 일단 여기 갔다가 갔다 형 승리가 어딨냐? 어? 맵을 요거 같은데? 야 요거 봐봐 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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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선부터 안내를 해 오케이 오케이 그 빨라다 빨라 그... 9시로 가 9시로 9시 눈앞에는 선 무시하고 부위치실 것 같은데요 오마이갓 내가 틀어봐 아 그냥 그냥 직진 여기는 그냥 안 부딪히게 직진 어 직진 직진 어 저 뒤야 저 뒤 아직 어 야 가만 지도 한번 확인해볼게 직진 말이야? 어 엠 방향으로 가 엠 방향으로 어 엠 방향 x2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 아 쪼쩜에다 니 시야에서 이제 보일거야 저 왼쪽선 저어? 어 야 날이 맑으니까 보인다 야 응 날기 10분 아 거기야? 거기야 어 오케이 이들어가면 부딪힐 필요인데 이들어가면 부딪힐 것 같아 안 보여 옆에 뭐냐 저거 뭐가 박혀있는거냐 뭐가 박혀있는거냐 뭐가 박혀있는다던데 나는 안보이는걸 섬 오른쪽 아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저거 저거 뭐가 박혀있지 않니? 모르겠다 침플들을 고르니까 침플들을 고르니까 어떻게 숨는건지 알 수가 없네 다왔냐? 거의 다왔어? 어 거의 다왔어 좀만 더 많이 가야 돼 슬슬 슬슬 속도 줄여 슬슬 속도는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게 아니야 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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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살짝 오른쪽 아니 살짝 왼쪽 왼쪽 왼쪽으로 아니 해안까지 대버리자 이미 늦었어 그러면 어 이씨 뭐 부딪히는 소리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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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끄졌어 조금씩 부딪히지 조금씩 어 어 굿굿 좀 멀긴하다 너무 많네 살짝만 잡아 다시 살짝만 올릴게 어디야 이거? 너무 먼데? 다 돌리고 있어 다 돌리고 있어 대포 차면은 조금만 더 아 이씨 못찾겠다 아 내가 찾을게 너가 나중에 찾아줘 어 어 개쎄 이 정도 아 야 해골 있다 어 이제 내린다 응 내려 내려 됐다 저 죽는거 아니야 저 죽는거 아니야? 야 이제 우리 다른 섬으로 가자 오 야 큰일했다 야 네임드야 야 우리 여기서 구경할래? 잠깐만 대포 대포 나 대포 쏠래 어 그래? 그럼 나 대포 하나 쏴볼까? 다른 섬으로 어그로 어그로 탄이 없네 대포야 여기서 대포야 아래서 가져와 아니 저 왜 구경하고 있어 아니 저 왜 구경하고 있어 아니 구경할수도 있지 왜그래 너 너무 재촉하는거 아니야?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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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근데? 응 잡았어 응 잡았어 악한의 현상점 해골 에이 재미없게 저거 읽어봐요 오물이나 차 대지 뭐냐? 롱코브에는 금으로 가르치는 저렴 보면 있다 롱코브가 어디야? 롱코브에서 여기야? 여기야? 주변에 배가 없냐? 어 돼지다 돼지 돼지 잡아 돼지 그거 우리 짓음 우리로 잡을 수 있음 아 그래? 고기 먹을라고 그럼 죽여 에프였냐 이었냐 이었냐 야 안잡히는데 여기 있구만 어 해골 좀 아 이거 해골 짓고 싶은데 어 메오가의 무덤? 여기다 뭐하놔야겠다 여기 첫 번째 보험을 찾았어? 아니 난 진 난 그거 야 니 그룹 누구랑 자꾸 뭐하냐 아 지금 아이템 루팅중이어가지고 나는 그거 찾고 있는데 지금 아 아 컴퓨터의 난국 진짜 미치겠네 용제 뒤에다가 좀 많이 나 있었어 알아서 나 상자 까고 있다 지금 이 멋있는 상자를 못 보는 이 멋진 상자를 못 보는 당신들이 불쌍해요 뭐 뭐 어 뭐야 아 미친 뭐야 아니 야 내 뒤에 화약통 두 새끼 누구야 아니 아이템 루팅을 거기다 낸다니까 너 그건 또 왜 죽은 거야 아니 아니 내 뒤에다가 화약통 화약통 넣은 새끼 누구야 다 저희 언니 그냥 거기에 품을 두 개다 어 날짜 한번 해초곰 아니 아니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거든 그때 뭐야 내 뒤에 누군가 와서는 내 앞에 누군가 와가지고 투 때리다니 화약통이 터지면서 같이 죽었어 나 왜 일로 와줬지? 야 용자 이거 엑스피치인데 우리가 모은거지? 아 우리가 찾고 있는거지? 아냐 찾아야되나 봐 야 봐봐라 이 멋있는 상자를 아이고 이 새끼야 이거 보고 가고 이 멋진 상자를 보고 가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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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안줌 좀 이따 볼 수 있어 아 나 집에 갈거야 아 가야 돼 가야 돼 아 입에는 이제 내꺼야 나 쪼그 빛나고 있는거 갈거니 이 나 이제 배 끄고 도망갈거야 이것더라 뭐해가 장옥스인데 이걸로 거친가? 쭉 따야돼 포커는 이미 이쪽이다 체력 회복할거 없나 없네 하아 우리 음식통이 어디실까요 국고란 바이밍 이건데 야 우리 음식 좀 많이 둬야겠는데 없어? 어 하긴 없을만 하겠다 제가 누가 돼지 좀 잡아가지고 고기 좀 가져와봐 돼지 고기가 바람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나와 그러겠네 죽기 싫은게 아 또 아저씨가 굽고 있는거야? 지금 XPC 된거 지금 갔어? 이쯤이 이 금방이거든? 돼지 존나 안납니다 현실시간만큼 기다려야겠네 어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웨스트 사우스 아 사우스웨스트 여기잖아 이 금방 아니 여기 모래지형을 한번 건너야되는데 모래지형이 안나왔잖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어 저기 지나서다 여기 지나서 용자 해굴 주웠어? 근데? 아니 안주웠는데 나 일단 보물상자부터 갔다왔어 이 섬 우리 자주 온다잉 생각보다 자주 오네 쩔에 삐니까 아니 어디 보자 아 아 다른 사람이 굽고 있으면 못 가져가네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 다른 사람이 굽고 있으면 못 가져가네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 다른 사람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가져가 아 아 뭐야 됐어 아 아 왜 억문대파냐 상전은 다 가져갔다 따로 패스 한번 보고 있으면 되나? 커다란 가운데 바위 근처에 있는 럼 에어가이 대지는 좀 커다란 가운데 바위 근처에 있는 럼 에어가이 뭐야 이거 일단은 상전 옮기고 나 사물을 이 지도를 펼치면 럼 에어가이 어딘데? 여긴가? 응 거기 가면 딱 무덤처럼 생긴 거 있어 뭐 해가요? 상장 하나 더 찾았네 아이씨 아 이거 해골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면 되지 나 상자 들고 있었잖아 돼지 복수인데 보트를 아 보트를 어떻게 얼른 얻어야 된다 도점이 여기가 아니고 딴 데인가? 아 이건가? 상장의 상자 비싸보인다 야 그거 비싸 말했더라 그거 비싸보인다고 어 됐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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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 곳이야 차도를 열심히 높이선 외딴 바위까지 방구해 공군에서 비싸비쳐 원하는 바를 이루라 뭔 소리야 높이선 외딴 바위까지 높이선 여긴가? 너무 좋아 나 좀 여기가 다른 곳이냐? 가사 맞다 거기 가 Our solution 고도 우리 지금 모든 곳이냐? 여기가 롱코브이냐? 여기가 롱코브이냐? 여기가 롱코브이냐? 저희 지금 여기가 롱코브이냐? 빛으로 뭘로 비위치우는데? 벤턴트 아님? 벤턴트님 여기 외딴바이가 이건가? 외딴바이가 이건가? 가운데가 이건가? 아이씨발! 오 깜짝이야 뒤지는줄 알았네 손이 바로 같이 담겨있어 조정 잠깐만 보자 어떻게 올라가 이거? 지도가 없어졌어 높은 바위? 그 지도 아니야 그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그 지도가 없어졌어 그건 미션 다 했잖아 우리가 그 지도가 있으면 좀 해볼 만한데 높이 선 외딴바이까지 당도해 높은 바위에서 비치 뭐지 왜 자꾸 텔레포트 되지? 어? 왜 돌아가지네 너? 몰라 높은 선 높은 외딴바위에서 올라가라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그것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다 그거를 화약통 밑에 그거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됐지? 해결했어? 아니아니 화약통을 이제 바위로 바위로 쏴가지고 터뜨리면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른 바위도 있을까 해가지고 더 너려보고 있어 고양이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어? 잠깐만 외딴바위 외딴바위 어? 야 너 곰이 형 올라갔네? 여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털덩이 하나만 있는 곳인가? 아이씨 뭐야 여긴 아닌데? 하지만 convenience 갑니다 어어어어우 팔꿀에 붙 붙었어 재밌게 좀 온다 아이씨 아파 아 너는 또 왜 그걸 나한테 데려와서 죽이냐 아니 그 우연히 너가 옆에 있었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흐흐어 어떻게 뭐 안시켜? 뭐 죽었어? 죽었지 어 이거 불에 뭐시키냐? 아까 너 내꺼 불에 시켰더라고 빠르게 가가지고 내가 R-키 누르니까 좋는데? 아 그래? 아 이거 별 왜케 많아 그거 가만히 있으면 살릴 수 있다고 뜨는데 잠이나 잘까 불이 어디야 이거 미친 goo 아이 소리 그린대께 코브라 했네 아니 그래 발자국 아 이게 우클릭을.. 어? 야 잠깐만 저기.. 이거 같은데? 어? 거기야? 어? 뭔가 됐다x2 등대를.. 구를 당기고 아 그.. 렌턴이나 구를 당기고 우클릭을 하니까 됐어 우클릭을 해야 했나 뭐 생각하겠어 아 동굴 아니다 동굴 안 동굴 안 어디로 가냐 이거 북쪽? 북쪽이 어디야? 잡아야 돼 동굴 동굴 어디 있었냐? 모르겠어요 일단 북쪽 동굴이라고 했으니까 북쪽으로 가보려고 여기 여기 없는 북쪽 해안 동굴 야 찾았다 동굴 내가 있는 위치 어? 거기야? 그럼 왜 안 지켜야 돼 잘 지내자 뭐래? 형 뭐라고 써있냐? 부서진 보트에서 남동 방향으로 십 부서진 보트 이거냐? 그건 거 같기도 하고 이건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오크톡이잖아 남동 중에서 히터 즘 어? 아니네? 뭐야? 어? 찾았다 이거야 이거 아 보트 개 힘드네 이거 아니구나 열기에 있네? 열기가 있는데? 잠깐만 열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응? 괜찮아 괜찮아 안 떨궈 안 떨궈 흐흫 아 보트가 있잖아 썹 어디서 읽어 그 Q나 E 눌러가지고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들었어 아 Q, E가 있구나 이거 어 이쪽 이쪽 보트 상자가 아이씨 상자를 열어서 아이템 다 넣어야지 됐다 난 어디 앉냐? 앉는 곳이 없는 아 뭐야 왜 이렇게 다 앉아있냐 상자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 안 보여 아 뭐야 이거 상자 등에 매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 야 베스트 드라이버 Q가 속도 올린 건지 E가 속도 올린 건지 모르겠어 E인가? 그냥 그거 속도 올린 건 AD 반복하면 돼 아니 근데 Q, E 누르면 뭐 방향전환 방향전환 도움이 나오겠 도움말이 나왔었어 저번에 했을 때 그거 방향전환 방향전환 어 방향전환은 그냥 A나 D만 계속 누르고 어 이렇게 해서 한쪽을 멈추고 한쪽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프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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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기는 거 아 아 QE 동시 눌러서 아니 한쪽만 눌러도 돼 아저씨 여기 아니에요 어 그래 거기에 아니 야 이거 내 시야가 진짜 불쌍해 이거 아 야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걸 그 그거 있더라 아 뭔지 알아 A 누르면 우측으로 가고 뒤누르면 첫 침가 못그러져 아 내장초는 거 아 내장초는 거 제 후연으로 뒤쪽으로 배 뒤쪽으로 거기 말고 벨을 올려보자 아니 일단은 실어야지 실어야지 걔 올리 걔 실은 다음에 거기 뒤쪽에서 하나만 가져오면 훨씬 더 빠르지 않아? 내려다 올라갔다는 것보다 아 이렇게 실으라고 이제 지금 반쪽 옆에 해줬잖아 하하 하 어이 내가 할게 어 잠깐만 나 뭐 들고 있지 않았냐? 어 지금 포탈 들고 있어 아니 뭐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넌 나랑 가자 넌 나랑 가자 넌 나랑 가자 왜 이렇게 뺐네 어 뭐야 뭐.. 뭐야?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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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하는 거 정박하는 거 어우 야 우리 꽤 쩌운데 야 음식통을 열고 야 야 우리 이번에 좀 보상이 꽤 쩔었는데 야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잠깐만 섬 하나 더 있잖아 섬 하나 더 있잖아 섬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어 응 안 보여 여깄다 찾았다 오케이 어? 가깝네 아닌가? 야 그렇게 가깝지는 안깝다 야 그렇게 가깝질합니다 왼쪽을 크게 돌면 되겠다 탈스 돌려라 다 돌리고 왼쪽으로 돌 거라고? 응 지금 알았는데 닷 돌리고 했을 때 세명이서 돌리고 했을 때 S 누르면은 닷 그거 돌리는 거 멈추더라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분 탓이냐? 야 뭐야 야 뭐야 뭐가 부딪히는 소리 들리는데 기분 탓이 뭐야 앞에 뭐 있어요? 뭐야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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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겁나 그렇게네 바닥 바닥이 바닥바닥 이렇게 데니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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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pisode 바닥아 alternatives 이 반 있으면 좋지 더 있긴 한데 아..농기는 괜찮은데 대충 오길까 아..아까 나무 좀 가져오자고 나무 엄청 많아 나무 지금 30개야 보타는 걸 이기면 36개 여운만 더 좀만 더 걸까 됐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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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왜이래? 물..물이 들어갔나? 아니지? 아야 물이 안 들어갔어 아야 소형돌인가? 야 왜 이렇게 개가 기울었냐? 파도 때문에 파도 때문에 원래 다 갔는데 괜찮은 거 같네 요리 나오고 있을까? 아니 이거 저도 보고 있을게 살짝만 오른쪽으로 요생일이야 아니요 그냥 있길래 뭐지 저건 대체 응? 저건 대체 뭐지 아 좀만 오른쪽 어..살땅만 오른쪽 어.. 앞에 앞에 우측으로 돌려 우측으로 앞에 돌 많다 우측으로 확 돌려 와 이거를 이렇게 빨리 말해줄 줄 줄이야 코압까지 좋아서 말해줄구만 혹시 몰라도 왔는데 이거 포가하고 다시 살짝 왼쪽으로 섞어서 가면 돼 누가 작살소 와요 이거 코코넛님 코코넛님 아니 잠깐만 코코넛님 오지 말아요 어..어 이제 직진 오 지금 딱 직진하면 좋아 조금 몰이자 다슬 작살들이 뒤에 작살들이 응 진짜 떨었다 뭐야 어 이제 눈앞에 서음 보일텐데 서음 보여 와우 부딪치다가 직선코스 어 살짝 어, 살짝 왼쪽. 아니, 오른쪽에도 있다. 저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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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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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또 놀리는 중, 또 놀리는 중. 뭐야? 안 내렸어, 안 내렸어 그냥. 안 내렸어 그냥. 좀만, 다시, 다시 올린 다음에. 대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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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돋은구나, 이거. 엘스 누구냐? 이쪽으로 간다, 민영. 박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참. 크리프트 되나, 여기? 우리는 보트를, 어, 야, 보트를 해줘. 알, 미치도 말아. 괜찮네, 이거. 어차피 우리 보물 같은 거 하려면, 해 놓고, 보트를 해도 되겠다. 여기서 해 놓고, 보트를 내리자. 왜, 우리 이미 가고 올 수 있고, 너 거기로 가고 있다. 응. 다시 이미 내려갔어. 누가 내렸어? 아니, 이거. 난 이걸 만지고 있고. 그럼 범인은 한 명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 이 아저씨가. 임포스터는 바로 이 아저씨야. 임포스터는 바로 이 아저씨야. 아니, 버트 타고 가자기 그래. 대완전. 아니, 버트 진작, 진작. 아까 진작하던가 했어야지. 여기, 버트 있네? 네, 이. 환장하겠다, 이 아저씨. 임포스터는 바로 당신이야. 환장하겠다. 대포 타고 날라야 되는데, 뱀스. 그치. 너무 멀어졌어. 난 저리로 가야지, 뭐. 산사와 반대빛 입구에서 보자. 응. 그때까지 보물 찾아오고. 응. 쭉쭉 가자. 여깄다. 야, 여기에 무슨 하얀 연기 난다. 차롱 연기. 여기. 옆에 보이지? 볼? 어. 어. 잘 보인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피해서 남기고. 어, 닥사애들이 오진다. 뭐야. 그냥 들어갔어. 닥사야, 한 번 더. 죽는 거 아니야. 맞아. 들어왔어. 아, 죽었다. 왜? 죽었다고? 어. 해골이 폭탄 너무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그, 총으로 죽여. 어? 총으로 죽였거든? 폭발 보면 생각보다 너무 넓더라. 다, 다, 다. 다 내려요, 다 내려, 다 내려, 다 내려. 그래. 지금이다. 지금이다. 공. 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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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안단넥? 완벽한. 아 내가 생각해서 정말... 야 근데 그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야 왜 이 페누 계속 움직이냐? 작살 박아놨나? 어 작살 박... 아닌데? 아닌데? 어떡해? 간사인 값지 간사인 값지 간사인 값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배가 왜 움직이냐고 헛소리하지 말고 간사인 간상 간상 갓을 내려왔는데 배가 움직이니까 그럴거지 여기 상식 타였어? 아 우리 왜 치고 왔는데? 놀겠다 진짜 하나 여기 있다가 나왔네 내가 찾고 있던 것 같아 어 심어야겠다 여기 있고 벌써 동굴이 있네 더 가야되네 여기 동굴도 있다 야 여기 뭐... 여기 뭐... 당 있고 돼지 있고 난리 났는데? 여기 뭐... 당 있고 돼지 있고 난리 났는데? 아니 나중에 이거 배를 어떻게 빼려고... 와우... 봐서 내려야 하는데 왜 이러지? 아니야 좋게 생각해봐 그거 어떻게 보면은 존나 잘 된 거야 뺄 때 어떻게 해? 여기 아니에요? 뺄 때? 배를 가라앉혀 아니 이거 왜... 왜 해골로 보여요 지금? 카스키 네? 네 해골로 보인다고요? 네 아 여기 위치가 여기구나 그러면은 대트로 3인칭으로 한번 봐보세요 야 이거 계속 뜬다? 그러니까... 아 내가... 내 말이 그 말이야 해골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다 내려다는데? 어 밑에 뭐 이상 없었냐? 몰라 나 지금 가서 봐 보려고 아 내가 봐야겠다 뭐야 나 왜 해골로 나와 나는 해골로 안 나오는데 물은 안 세는데? 야 여기서 차 해봐요 우리 이... 근처에 있는 게 맞거든요? 타련 좀 조정해놔 아니 그 생국에 뭐... 아 탄두정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 꺾여있어 이거 이거 때문이었네 뭐가? 뭐가 붙어있는데? 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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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련이 뭐야? 탠들 아아 탠들 꺾여있었어 좋다 뒤에 방향자의 피엔처에요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가 방향자 입히신 척 뭔가? 뭐로 잡았냐? 어? 총! 어... 야 거기 그거 가 뭐? 이거 근처 맞는데? 근처가 아닌가? 자... 아이씨 뭐야 이거? 지도를 보면서 가볼까요? 혈골이 혈골 때려잡는다 지금 우리 여기 맞아요? 나 침판 해봐야겠다 아이씨 아이씨 사우스웨스트의 끝 사우스웨스트의 끝 사우스웨스트의 끝이잖아요 여기가 여기니까 뭐야 보이잖아 그러면 보이잖아 그러면 이 근방이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왜 안나오지? 아니니까 아니니까 왜 안나오긴 아니니까 다 파보고 있는데 안나온다 어 찾았다 여기다 우와 지렁이 잡았다 개꿀 먹어야지 여기 그럼 나머지 하나도 발음 되니까 여기 근처겠네 왜 눈치 보고 있어요 저대로 할라 했는데 안벌어 안하고 있어 이 펄? 하나 찾았고 하나 더 나 이거 보트에 옮겨놓고 있을게 보트 있지? 아니 보트 필요 없구나 야 뛰어 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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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마지막 짓 부순냐? 다시 말 같은데 이거 파는거 도와줄게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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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가 왜 더 생기냐? 방금 캐스트 장 떠가지고 근데 돼지가 이렇게 많아? 뭐야, 어떻게 올라가냐 거기? 아... 아... 아 그렇군 깜찍고 그랬나? 황금 발견 보임 이게 상자를 가져가서 담고 오라고 했지? 그래야 되죠 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 일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아니... 아니... 그... 섬에서 부모님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조그만 것들 반란자의 바위섬 방란자의 바위섬 방란자의... 아니... 빼자고 아니 왜... 나는 빼고 있는데 너는 왜 넣고 있냐고 우리 시원에 온 거 아니야 방란자의 피신처가 좀 아래에 있거든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반란자의 뭐? 방란자의 피신처 어... 캐스트 방금 받은 거 바로 아래 방란자의 피신처까지 항래로 동행하라 제가 갔다 오자 방란자의 피신처 둘 다 반란자의 피신처야 캐스트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우리 어떻게 나가? 그래 내가 그걸 말했던 거야 여기 어딨냐? 그리고 그 전에 이거 하나도 있거든 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피신했어 지도네 이렇게 가자고 피신했어 어허 여기 동굴인데 동굴 탐사하네? 그럼 여기 캐스트가 없으니까 동굴 가봤어 혹시 너네? 캐스트 있으면 모를까 가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럼 혹시 그... 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한번 가자 한섭에 가고 싶어하는데 어딨어 여거나 둘러봐야지 이 지도 여기 아까 지도 봤을 때 좀 두꺼운 그 바위 있었잖아 아 거기까지 기억 안 나고요 난 그렇게까지 기억은 여기 하니까 아 아 여태까지 경험상 탐사에 따라갔다가 죽을 것 같은데 저기 동굴이었어 시작하자면 에이스택으로 죽었잖아 야 여기 화염통이 많다 화염통이 동굴 탐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에이큐시잖아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캐스트를 바꿔와야 말할 것 같은데 뭐야 전... 전설에 따르면 뭐... 인설에 따르면 안 되나 안 되나 야 훈장 하나 캐치했어 아무것도 없네 이거 글 읽었더니 글 있어봐서 읽었더니 어디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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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밑지 여기 목통 아 아 아 어 일단은 아무것도 없다 가자 이거 하나씩 들고 어디로 가 어디로 뭘 들어 상자도 있고 아니 그 필요 없어 이씨 정올 거 있음? 요거 요거 상자 내가 가져온 것도 있어 어... 이미 화약통 드세요 내가 이거 드시고 아무것도 없네 여행 여행 없는 곳이 없다 아 그래도 훈장 하나 장도 해제했잖아 어 이거 잠깐만 어 그게 돼? 으아아아 빠졌어 아 되긴 되네 되긴 해 실수로 빠졌어 자 우리 섬 두개를 타먹으러 갑시다 근데 이거 회를 어 잠깐만 이 방법이면 되지 않을까? 야 이거 뒤로 어떻게 빼냐? 각자 일부러 조절해야 하는데 이거 안 되더라 아 이상한가? 그것도 있고 안 돌아 배가 작살 같은 걸로 억지로 돌려보는 거 같아 걸렸나봐 안 돌아 일단 단 올려봐 다섯 올리라고 다섯 올리라고 다섯 올리면 바로 직진을 부딪치는데? 부딪치면서 돌려야지 다섯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만 해보자 이렇게 도와줘 야 도와줘 아 잠깐만 나 이거 다 좀 돌리고 있었어 아 다 돌리고 있는 건 나랑 코코넛님인데 나도 돌리고 있잖아 너도 이래 이 새끼야 아 나 돌리고 있었는데 아 작살만 작살이 힘 많으면 역시 좀 부족해 돌긴 돈다 돌긴 돈다 좋은 아이디어 근데 이제 안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배가 전복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아 님 그거는 그거는 님 그 작살은 빼세요 뭐야 응 뺐어 어떻게 하지 안 도냐 도도 도도 닿도다 아 여기가 걸리냐 이거 어떻게 배? 뭐 앞 비 걸렸거든 앞 뒤? 어 어 어 알겠다 우리 앞뒤로 어떻게 할까 이걸? 뒤로 어떻게 할까 이걸? 지 마음대로 움직였지 푸짐 기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 이걸 이럴 땐 역발상이다 아니야 돛 다 돌려봐 돛도 역풍을 받자 역풍을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야되면 되는거 아님? 야 뭐야 한.. 야 돛 왜이래 내가 일부러 한쪽으로 다 바뀌는거야 이거 한쪽은 야 반대잖아 반대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쿠폰이 그쪽 아니에요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그거 안되서 지금 반대로 가는거야 반대로 아 그래? 어 일부러 반대로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그래야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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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오니까 이쪽으로 밀어줄거 아니야 야야 해 둔다 해 둔다 해 둔다 소재 해봐 맞네 역시 그 와중에 또 안 움직인다 그 와중에 또 안 움직인다 아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꼬집된다 작살 작살 작살을 왜 꽂음? 좌측에 있는거를 꽂으면 꽂아서 당기면은 조금 더 빨리 어 됐다 됐다 된다 된다 пер Чер 빼 빼 뺐 얘 앞으로 가면 안되 앞으로 가면 안 돼 걸어남을 타보려 어 그러네 또 멈췄네 바람 멈추니까 바람 부는데 어 됐다 됐다 지금 나 지금 가야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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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 돌려 돌려 다시 돌려 돌리는 중 후련에 있는 거 돌리고 있어 딱살 그만하고 딱살 그만하고 아 배라 받아가고 와 돌아가는 속도 개빠르네 같이 다니니까 이겨드네 됐어 이정도면 된다 오케이 가자 어디 안 분셨겠지 용지 지구 중간 이거 뭐야 이거 오기 야 버킷 뒤로 내 기억으론 오른쪽인데 섬 뒤로 가야돼 섬 뒤로 아 이거 189 어 188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암초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되는데 착각이겠지 용지야 이거 보이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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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우스로 계속 가고 이거는 노쓰네 노쓰지 이거 표시해둔 데로 가야돼 표시해둔 데? 아예 뒤쪽일걸 지금 저 섬 필요 없잖아 구체 섬 지어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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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거야 응? 저거? 이미 우리 확인했어봐 아니 트윈그로브 트윈그로브 말고 캔 아까 그거 있잖아 우리 아까 들렸던 섬 이건 좀 지어봐 아 이거? 어 이것만 살짝 가는길 표시해둔거야 응 아 이거 아티드니까 노래 선택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네 아 그래요? 맞음 맞음 그대로 쭉 지금 SE거든 못가 지금 돌이 있어서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야 좀만 더 꺾아도 되겠다 이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아 이대로 쭉 쭉 쭉 쭉쭉 됐다 여기서 여기서 조금씩 왜 문피가 형아까를 넣으려 하는지 알겠는데 구룩의 존재 이유 왼쪽? 응 살짝만 왼쪽 아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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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어 야 맞습니다 용자 그거 지도 보는 위치 있지 거기 반대로 보는게 훨씬 더 좋아 어 그렇긴 한데 아니 아니 너 지금 지도 보는 방향 있잖아 내 쪽 위치로 이게 편해서 그래 그게 편하려고? 어 걔 가는 방향이랑 니 보고 있는 방향이 반대여가지고 아이 근데 이게 지도 왼쪽 그니까 보면은 이게 위쪽이 위쪽이야 이렇게 봐야 아 아 나는 이게 일단 오른쪽 왼쪽으로 한 시 두 시 뭐 이렇게 가라고 하는게 이쪽으로 보는게 훨씬 더 편하니까 아 어 맞지 이거 배 이쪽 방향이 배 지는 거니까 아 이 아쉬 졸라 싶어 니 옆에서 연주하지마 아아 님 노래 바꿔봐요 님 노래 바꿔봐요 뭐하지 응 거기다 왔다 섬 보일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보여다는 아무것도 안보여 아 섬 하나 있긴 있어 그 한 시 방향에 그 한 시 방향에 일상 있거든 이들이 여기에 그 땅 하나밖에 없어 와가지고 하나밖에 없어 서정아 그 우측으로 0.5만 돌려봐 저것만 돌리라는 뜻이다 일단 손잡이하고 손잡이 사이 0.5정도 자 트윙그로브 이대로 쭉 정말? 어 여기 여기 슬슬 슬슬 더 돌리자 슬슬 더 돌려요 어 어 그래 해골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구만 뭐야 땅 땅 땅 땅에 긁었어 땅 아 내가 다녀올게 아 자아같이 아 잠깐 내가 필요하나 어 닥쳐 누가 던졌어 아 뭐해 진짜 우리 다 내린거 맞음? 다 내렸어? 다 안 내린거 같은데 계속 움직이는데 야 이거 배 배 물 이거 나 헤엄쳐야돼 야 여기 감당이 안되는데 약간 그만 넘기라고 근데 그만 배리가 더 내 움직여 야 배 물이 감당이 안돼 나 헤엄쳐야돼 아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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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를 올리는데 도를 올리는데 배리는게 아니라 올리고 있다고 돛돛 아 내가 금방 파서갈 여기 근처가 도도 에이 씨 그 와중에 찾았네 뭐야 물 풀하는데 물이 없잖아 사기꾼 물? 거의 다 팠어 다 팠네 백 올라와서 아 이거 또 외도라 박살은 안착쌀 안 꽂혀있어 돈도 올렸지? 돈도 올렸네? 다른 데 중앙이었는데 외도냐? 이거를 그냥 아예 바다 한가운데에 정박시키는 거 어때? 바닥 때문에 휘나? 어 이거 바닥 때문에 좀 휘는 거 같아 시선 마냥 막 도나? 가진다 여기 있냐? 아이템도 챙길 거 있어 뭐 대포알이나 너무 가까워서 그랬네 너무 가까워서? 어 없는 거 같아 빼자 아 야 이서베이제 끝났어 해골이 나서 총쌌어 밀렸다 자자자자 지금 왕골이 없는데 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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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돈도 올려 일단은 일단 망망 데이로 잠깐만 일단 퀘스트가 더 없잖아 돛부터 필요하시죠 강랑제의 피신처까지 가야돼 강랑제의 피신처랑 180도 뒤 골더 K라고 혹시 있거든 찾으면 나중에 알려줘 돛 좀 피고있어 어 여기서 90도만 더 오른쪽? 오케이 SW 그만 볼더 K가 어디냐 볼더 K? 어 뭐 하나 나왔냐 방금? 애들 잡는 퀘스트야 현상도 잠깐만 아 볼더 K 우리랑 좀 멀어 일단은 여기 들린 다음에 서열 전초기지로 돌아가서 서열 전초기지로 돌아가서 거기서 위로 가야돼 그래서 어차피 어 이제 선 보이겠다 여기 응 선 보여 한시방에 선 보인다 아하 한시? 아 맞네 어 저기야 좀 넓다 적당히 정박하니 우리 좀 더 선하고 거리를 좀 걸리자고 어 이번과 좀 바르자 어 뒤에 우리 보트도 있으니까 보트에 싣고 가든 사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자 멈추 좀 잡시다 어 어 음식 좀 놓고 올게 태양파 좀만 아니죠 땅이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아? 그래야되고 적당히 속속 줄이면서 하면 되겠지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무도 안내리네 떼였어 어 여태 하나 더 있다 괜찮으면 되겠지 나이스요 보트 일단 가져올게 차 안 움직이지 아니 뭐야 우리 보트로 알아서 와 먼저 상륙감 보트 어떻게닐 이쪽 알아요 보트 타봐 여기 줄 보이잖아요 줄 누르면 이렇게 딱 들죠 남동쪽 발란젤 뱀의 웹산무덤이 불신 나게 높이 들어올려라 이거라 우물한 곳을 지나 큰 섬을 가로지른 바이터를 가져가서 위패더를 붙이면 숭고지는 거죠 우물한 곳을 지나 보관 상자가 있어야 뱀 야 하트 스폰이 두 개네 안거리 자 여기서 퀘스트 있네 여기 보트에 있는 상자입니다 아 이 보트 상자를 야 이러면 어어 야 여기 데퍼에 겁나 많아 데퍼에 육십개 있어 네이들 자 악페스트를 해볼까요 우리 올 때는 올 때 볼 때 볼 때 볼 때 쓰던 보트랑 다른 보트를 타자 야 이거 무슨 맵이냐 이건 또 야 이거 방란자의 핏인척 어 어 아 이거 맵이 지도가 없으니까 맵이 더 헷갈리네 그 우리는 이 두 번째 우리는 이 두 번째 우리는 이 두 번째 퀘스트 있잖아요 황금을 찾아 방란자의 핏인척까지 바위 터넬은 여기 아니야 구물한 곳을 지나 큰 섬을 가로지른 바위 터넬까지 여기를 펼치면 승리 생기 여기 어디야 구물한 곳을 지나 큰 섬을 가로지른 다른 곳이 어디 아 찾았다 아 아 아니 뭐 오 오 네 오 네 아 남동 갈란자의 배내 으 Yep 무슨 섬을 가로지르는 바위 터넬의 여기밖에 없는데 어 보건상자 에서 가져온거에요? 보건상자 보건상자 가져온적이 없는데? 보트 또있다 아 이거네 토마토가 있네 남동쪽 남동쪽 다 알아서 잘하고 남동쪽 육줄로 장식한 두 덩까지 가라 고생한 보람이 있어 보트도 나중에 가져가야 돼 나도 그거 찾아보러 가고 있었어 남동쪽이 어디지? 남동쪽 남동쪽이면 우선은 여긴다 과일이 넘어가야 돼 서정이 근처일거 같은데 저긴 보건상자 뭐에요 이거? 이거 가져가자 보트에 싫어요 이거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할래요 요거 그거를 일단 배까지 가져갑시다 배가 어딨죠? 여기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고 있었어 그러다 떨어졌어 그러다 떨어질거야? 네 가져가요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오케이 잘하고 있어 저쪽이랑 우리쪽이랑 이제 야 우리 배 불타고 있는데 에? 에? 탈 타고 있는데 침수되고 있는데 안돼 구라 아니야 구라 아니야 진짜 치겠네 치겠네 아 번개 맞은거야 설마? 그런거 같아 야 잘 탄다 야 미쳤다 나도 간다 코코 형님 그 배타고 배 가지고 오고 계세요? 한 반대편으로 오면 돼요?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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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 아 일단 그래도 침수는 될거 아니야 일단 보고 올게 확인해봐 확인은 해야돼 어 겁나 어이없다 야 근데 비는 불은 안보이는데 지금 비우자 꺼졌어 꺼졌어 기원 시 개 오이없다 돌 때린다 돌 때린다 진짜 여긴가? 아 여기다 타졌어 아 여기다 아 해는 있는데 야 씨 안되는데 내부에서 불탄다 불탄다 나중에 스쳐찌가서 보내줘 가보기 잘했다 어떻게 꺼야되나 물을 더 꺼야되나 물을 더 꺼야되나 야 그 탱커드 있잖아 탱커드로 못 끄냐 어? 탱커드로 그 술 닿아가지고 던지면은 안 꺼질까? 불 더 붙지 불 더 붙지 아 맥주 도수 났잖아 도수가 있잖아 아 잠깐만 애매하네 그거 좀 애매하긴 하다 과연 이 맥주가 우리가 마시는 맥주나 도수 났을까 물통 있어 물통 있어 물통 있어 아 거길 못 가 아니 물 물 물통에 못 간다고? 아 야 불이 한번 타야겠다 제가 물 타고 있네 아 씨 비오니까 아 씨 이거 보물도 못 찾겠네 야 탄다 탄다 우리 집 탄다 우리 배 탄다 야 거기 봉기 떨어져어 근처에 야 다른거지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어이 씨 뭐야 아 씨 나 번개 맞았어 아 울겠다 개 깜짝이야 탄소음이 내 앞에다 왜 번개 맞았어 왜 상자 좀 꺼내줘요 어 헌척이야 어디 아 씨 위에도 다 타네 깜짝이야 얘들아 지금 거기서 그럴게 아니야 역할 본다 번 했더라죠 어 어 아니 배가 다 타고 있다 해가지고 콜라 님 갔어 콜라 님 갔어 콜라 님 갔어 어 근데 이거 개 못 듣다고 한거라서 내리면 상자 버릴거야 뭐야 이거 아 이 위치는 터졌는데 애매하네 이 위 여기서 남남동쪽으로 가야되거든 얘들아 구라 안치고 지금 부서진 소리 겁나나 애매 나도 가야들아 아 씨 아 이미 늦었는데 지금 가면 늦었어 우린 도망갔어 근데 위치는 않았는데 혹시 몰라요 시간은 지금 계속 벌어주고 있으니까 아니 거지는 거지는 거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저쪽 물 푸고 수리도 해야되고 할게 많을거야 번지는게 다른거 같은데 우리 보트있어 보트 타고 하면 돼 우리 아까 걷어야 될거면 거진다 저게 될거라 꺼진다 꺼진다 아이씨 폰 이게 맞고 이게 뭐야 털어버리겠다 아 물 물 퍼서 타니까 되네요 근데 이게 번지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아 뭐야 다 꺼진거 아니야 안 꺼졌어 한참 남았어 이제 일찍 컸어 이제 고기 토마토 니가 파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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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파웨어 와어우 아유 이거 여기 저기 있는 곳이 파웨어 부터 아우 아우 난 이미 늦었어 가고 있어 heiten 평소 내 가고 있어 야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침수된다 침수된다. 물통이 있어요 여기 물통. 아 뭐.. 뭐.. 얘 너무 어이가 없네. 물이 안 나와. 뭐야 으아직 어구 형이 맞았어 물통 어딨어? 물통이?, 안 보인다 돌겠네 뭐야 물통이? 물통 어딨어? not me 와씨 캡슨 부수했네 내이 캡슨이 필요해 이거 미치겠네 부러버리겠네 야 지금 밖, 걸리서 보고 있거든? 야 이거 배 좀 기운 것 같다. 어, 됐다. 거의 다 껐다. 이 쪽이 더 빨라요. 야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쪽이 더 빨라. 지하에서 껐 지하에서. 이 시간에. 다 온 좋다 진짜. 그, 그런 말 있잖아. 남이 몸에 희귿? 가위 보면 달리에서 몸에 희귿? 아니지, 이럴 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지. 됐다, 됐다. 야 어느정도 일단 해결은 됐어. 아니 미쳤나봐. 아까부터 내 대간이 위로 번기 떨어져. 아 나무 어딨냐, 나무를 이제 구셔야 되는데. 나무? 나무 그 내려가는 계단 우측. 잠깐만 식상자인데? 찾아보고 있을게. 찾았다, 찾았다. 내가 고치는 중. 앞쪽 다행어의 아스오자들까지 다운다. 여깄네. 여긴가? 이쪽 라인인가? 돌아버리겠다 정말. 고치는 중. 나도 고치는 중. 고쳤어. 앞쪽은 고쳤어. 많아, 많아. 구멍 많아. 얼마나 많은데. 존나 많아. 왜냐면 지금 침수되는게 더 빠르거든. 어이씨. 지하 1층 안좋아 그럼. 지하는 다 막은 것 같애. 아씨 뭐야. 또 번개 맞았어? 아이씨. 아니야, 많아. 지하 지금 완전. 아니야, 번개 또 맞았어. 어? 또 맞았다고? 어. 여기에 뭐 필침 있냐? 어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야, 이거. 이거 언제 끝나지? 나는 분명. 지하 2층 있는 물로. 전부 다. 불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리필을 때 있지? 우리 중에 방화범이 있다. 뭔 소리야? 지하나 코너님이 고치셨다고? 아, 내가 고쳤어. 아니, 거기. 지하 2층만 한건데? 아, 지하 2층 내가. 고쳤지. 안되네. 물통에다 붙여봐. 아, 하나 찾았다. 됐지 않을까? 못배로 붙여봐. 어우, 야. 물통에. 기분 탓인 것 같아. 안되는 것 같아. 야, 기분 탓인 것 같아, 진짜? 응. 안되는 것 같아. 세상에. 바닷물로 불을 끝내기. 살살 살살. 와, 이거 안 봤으면. 와, 다 찾았다 하고. 이제 딱 가는데 배가 없는 거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 시간 했다가 날라갔던 거에. 오지게 왔겠네. 야, 이거 배 구멍이 아직 하나 안 고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확인해 볼게요. 계속. 계속 뭔가요. 똑같은데. 얘들아, 보물상자 하나 찾았어. 잘했어. 야, 그 방에 아까 나랑 같이 팠던 곳 있잖아. 거기 하나 더 있을 거거든? 야, 배. 폰더님 왜 또 불 타고 계세요? 그건 또 뭐야. 야, 구멍이 안 고치는 곳이 있는 것 같아. 2층은 진짜 없어. 다 안 나와. 2층도 한번 뒤져보고 있거든, 개만. 무기고 있네. 정말 이제 투루 갓깁니다. 아, 니가 그냥 비 와서 그런 걸까?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우리 폭풍우잖아. 야, 드디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한다. 힘 들었다. 그렇지. 우린 살았어. 아, 맞아. 이거 돛 수려야 되지, 처음. 아, 맞다. 야, 이거 어떻게 수려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끌어당기는 거 있었던가? 아, 이거 있던가? 아, 끌어당기기. 아닌데? 이거 각도 설정인데? 도와줄게. 세우고 있어. F냐? W냐? S냐? S. S. 나무 가져야겠다. 아, 나무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 한두 권대가 아닌가? 야, 나무가 없다, 내가. 와, 있다면 이 새끼야. 다 썼어. 쓰레기 같은 놈. 아, 두 개로는 안 되는구나. 응, 세 개. 그럼요? 바닥은? 된 것 같은데? 바닥은 어느 정도 해결됐어. 아, 물이 가득해. 뭐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코코사님, 이거, 이거, 이거. 다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지금 투하고 있네. 말 안 걸게요. 이분 쓸마셨네. 이분 쓸마셨네, 이씨. 오, 이씨. 야, 뭐가 또. 폭풍한 거. 혼자서 너무 비기는데. 일단 오게. 쟤야 될 것 같은데. 다 찾았나? 아, 이게, 야, 이게 설마 구멍 이거 막는 게 그냥 임시처치고 원래 조금씩 더 들어오긴 하나봐. 조금씩이라고. 어, 잠깐만. 뭐야, 지금 땅 퀘스트 한 거야? 어, 그거 내 퀘스트였어. 퀘스트 두 개야, 우리. 아이. 너가 하고 있던 건 내 거였어. 아, 난 땅, 남쪽, 남쪽으로 가서 땅 파라고 하는데 그게 딱 나오길래 난 당연히 누군 줄 알았지. 아, 저걸 또 가라고? 또 가긴 해야돼. 아, 지금 하나 남아있어. 괜찮다, 가야지. 야, 한 명. 누가 지킬래? 자세사랑 지상아. 일단, 일단은 포크노님 지금 할 일 없죠? 지금 치킨 만들고 있어요. 우리 도텀비, 우리 보트 어디 갔어, 다들? 보트에 있어. 보트에 있어. 보트에 있어. 보트에 지금 우리가 세 개가 있어. 아, 지금 하나밖에 안 되지 않냐? 하나밖에 안 되지 않나? 하나밖에 없네. 우리가 보트 안에 물품이 있잖아. 이거를 다 옮겨야 돼. 아, 누가 옮겨야 돼. 그 후미에 보트 있을 거예요. 그 후미 보트부터 해결해요. 뱀의 외장 무성은 또 어디야? 어, 거기 근처야. 기다려봐. 아, 지금 거기에 도착했어. 아, 아닐까? 여기 또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 거기 아니야. 아래쪽 내려와. 내려와야 돼? 어. 여기 저 올라갈 수 있나? 여기인가? 아, 여기 올라갈 길이 없잖아. 아, 여기. 아, 이건 내가 모아야겠다. 곧. 우리 일단 내가 옮길게요. 아, 옮기기 겁나 많네. 대포할 만 몇 개야. 이거 겸사겸사 지하에 있는 물도 좀 퍼가요. 잘못 온 것 같은데, 여기. 지하에 물이 좀 많을 거야. 여기가 아닌데, 두 쪽인데. 여긴 아직도 난 누구인데. 대문 무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뭐가 아니야? 어, 여기다. 위치가 여기 없거든. 여기, 나 있는데. 네. 잠깐만. 뭐야, 야, 대포할. 야, 대포할 45개가 끝이야. 더 못 넣어. 미리 상전해 놓는 거 어때요? 아, 그럴까? 미리 상전해 놓을까? 우리랑 대포를 못 하기는 했지. 해겔. 아, 여깄네. 아, 바로 끼 하나 더 있구나. 뭐야, 가져. 아, 이거 나 풀풀이 망해. 아, 대고생했네 진짜. 나 다 뽑는 거 뼈에 가기. 됐다. 시간보다 오래 걸려. 간다. 어, 여기. 저기 이쪽, 이쪽. 포트 갖다 놔. 내가 운전할게, 이건. 어이 씨, 야, 또. 코코넨, 우리 불 찬다, 또. 번개 또 맞았어. 또 불타? 또 불타는 저거. 물, 물 폈어요, 이거? 물 풀고 있는 거 맞아? 네, 폴. 물 어디요? 어이 씨, 번개 또 맞았어. 아이씨, 번개 또 맞았어. 두 번째 맞았다. 똑같은데. 한 발 더 안 떨어질려나? 어, 아, 비, 그래. 비 때문에 금방 꺼렸다. 그거 아래쪽으로 봐. 이쪽으로 봐. 가자. 가자. 와, 이거 운전 개빡세. 디라나랑 키 설정 다른가 봐. 난 AD하니까 움직이더라. 나 움직여, AD야. 나 Q, E는 뭐야? Q? 이거? 약간, 브레이크 기능이야? 브레이크, 어. 방향 전화하고. 어, 그래 그냥 방향 전화는 됐던데? 그걸로 방향, 그걸로, 으으으으으. 오케이. Q를 누르고. 아. Q 누르고 AD. 어, 그런거. Q랑 E, E, E 누르고 하면 이쪽으로 벗고. 어, 그니까. Q 누르고 하면 이쪽으로 벗고. 여긴 계속 차는데, 왜 이게? 어, 그거.. 주기적으로 차요. 지금 폭풍으로 오고 있고. 우리 다 안 막히나 봐. 저게. 우리가 임시 수리한 거잖아요, 이게. 쪼만 더 쪼만 더 쪼만 더 됐스 야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무기상자에다가 뭐야 총 넣어놨더라? 난 아님 몰라 저격총 있었어 아 그거 원래 있어 원래 있어 처음 알았네 번총만 있는줄 알았네 야 버터있는거 좀 챙겨봐라 대포알은 많다고? 어 대포알 꽉차가지고 안들어가 아니 나무통에도 다있다는거지? 어 나무통에도 꽉채어놨어 어 아니 더 들어가잖아 내가 몇개 빼서그래요 아 이제 다 안들어갈거야 음식을 넣어야지 음식 우리 45개가 끝이야 대포알 지금 6개 더 넣으면 보관상자 있거든 여기 보관상자 보관상자를 내가 대포알통 옆에서 하나 줄게 나무도 나무를 많이 챙겨놓자 나무 어 나무 보트상자에 10개 있더라 더 가져와 물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은 어디 보자 일단 돛도 올려 돛도 올려 아 돛도 올려두고 있을게 에휴 누가 좋다 좀 왼쪽으로 돌리고 있어 이미 돌려놨어 그리고 잠깐만 움직이지만 그거 하나 고쳐야돼 뭐야 뭐야 설마 이거 하나 빠졌냐? 어 온난 웃기네 아 우리 마을 가서 이거 배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배 수리하는 기능이 있다 양말이지 우리 마을에 한번 가야돼 이제 우리 마을에 한번 가야돼 항해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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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이 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아 아 와 우리 우리 상자 겁나 많아 응 빨리 했으니까 야 불 못 봤으면 불 많이 봤어 전설의 레전드다 불 못 봤으면 그대로 게임 삭제할 아 여태까지 즐거웠고 다신 하지 말다 아 지 계집이 없네 삭제해야겠다 다 용돈 자 나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덜어줘? 응 용돈 용돈 이야 바람 쭉 위로 올라가야돼 위로 올라가야돼 북쪽으로 올라가야돼 많이 꺾아야돼 저긴가 야 이대로 가면 부딪친다 돌 운? 아냐 아냐 괜찮아 아까 봤어 충분히 돌만한 거리야 미식실 아니야? 아우 응 이거 갖다 주기만 해놓고 가야자 자야겠다 어 야 여기서 너 지대 볼 수 있어 어? 그래? 그래? 어떻게 해? 여기 틈새사 있어 아 여기 보이는구나 골드 샌드 전초 기절 가자 이리 가야된 진단 몰라 여기 그리고 저기서 자컨트 누가 덮었어 90도로 꺾어서 아이씨 내가 덮어서 장전시켜놨는데 어이씨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섬에서 쏜다고 저 섬에서 아 저 섬에서 어 어디서? 어디서 쏜다고? 섬에서 우리 우측에 있는 섬 어 어 야 응사해야되 겁나 운맞추네 에이 응사는 해야겠다 야 해골이 쏘는데? 아유 드럽게 우쏘네 멍청한데 잠깐 어디라고? 왼쪽 오른쪽? 그 섬 있지 왼쪽 섬에도 있고 왼쪽 섬 끝에 왼쪽 섬 끝에 높이 아 그게 아니라 간다 가는길 물어본거였어 어 어 가는길 아이씨 안 들어봐야지 빨리 왼쪽으로 깎아 근데 제가 닭다리를 4개나 만들었습니다 오우 오우 하나씩 빨리면 되겠다 치킨 마렵다 여기 하완이 있을 토오뭔요? 초자미가 보인다 고기 코코넛은 뭐야 구운 코코넛 코코넛을 구워... 아니 더? 응 아 이제 그쪽으로 지킨 지킨 안 돼 뭔 소리야? 어 나 아스변에 보이냐? 어 뭐야 뭔 소리야? 후미에서 하는 거 같은데? 야 상어 없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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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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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미의 상어 후미의 상어 어우 야 생각보다 크다? 후미의 상어 후미의 상어 그 튜토리얼에서 나오는 상어인 거 같은데? 아 그런 거구나 어 나 오는데? 얘 쫓아야지 안가? 오 오 코 코 코 코 코 코 우리 뒤로 가면 돼 우리 뒤로 가면 돼 야 이거 부딪치려는 거 같아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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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저 우측에 대포가 없어 대포를 가져가 대팔 좀 챙겨야겠다. 오, 작살 맞췄어. 어우, 끌려간다. 아, 뭘. 아이, 진짜. 끌려가면 안 되는데. 대팔 좀 파. 와, 확 도놨네. 지금 우리 잘못 챙겨가고 있어. 확 떨었어, 그것 때문에. 파도랑 못 안 해가지고. 다음에 전살 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암초에 부딪힐 것 같은데? 앞에 암초 있어. 좌측을 눌려, 좌측으로. 좌측 맞지? 아, 좌측. 야, 걔 어딨어? 상어, 상어 뺐냐? 아니, 아직 있어. 상어, 야, 상어 여섯시 방향이 있다, 아직. 야, 우리 갔던 게 다 똑같이 지금 갔던 게 허무하게 다 되돌아왔다, 지금. 나 어딨냐. 여긴 어디냐, 난 누구냐. 이거 닫살 송아야잖아. 진짜 닫살 없애버려야 돼. 이걸 아예 그냥... 저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거야. 안 보인다, 상어. 집에 갔나? 아, 쫄보색. 쫄았죠? 쫄보색. 뺐나 본데? 뺐나 본데? 대포 쏜다. 아까 거기 있었던 데서. 뭐하죠? 대포. 아까 해골 쏟은 대포들. 드럽게 못 맞추네, 진짜. 대포. NW 방향이었으니까. 지금 또 나왔네. 또 나오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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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군 터여서 그럴까. 무시무시. 찾아보고 있을게. 이쪽이지? 어어, 저기서 조금만, 어. 좀만, 좀만. 왼쪽으로 해서 쭉 하면 돼, 쭉 하면. 아, 제대로 못 가오게. 안 보이는데? 아,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잘못 떨어졌다. 안 보인다. 있어, 오른쪽 가면 돼, 이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대포 못 들었어. 대포 못 들었어. 아, 무거웠어. 어, 네. 그, 7시방향? 저, 조금. 그냥 알아서는 아니야. 죽고 있는 거 맞아요, 응? 뭐였구나. 맞습니다. 야, 해. 야, 10층 눈으로 눈다. 와우 와우 뭐야 조심해 야 배 어떻게 됐어 야 우리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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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섬 있잖아 야 물 퍼야돼 야 야 배 물샌다 시계를 냈다 파도 때문에 잘 안 떴다 저 오른쪽이었으면 맞지? 어 맞아 맞아 빠져나왔을거야 우리 이제 그냥 나 물 푸는거 좀 도와줄사람 어... 지하 2층 다 잠겼어 좀만 버틸 고잉베리오 고잉 야 물 좀 도와줘 있잖아 도와줘 있잖아 돌고 있잖아 이제 돌진 써니가 막을때는 이제 돌진 써니가 막을때는 이제 이쯤 입에 버리버리면 돼 어 일단은 공 다 막았다 아씨 너무 좋은데? 너무 확정한거야 와 엄마 무서웠다 어 상어색 쫄아서 도망갔쥬 이제 도망간거 맞지? 쫄았쥬 탑줄 내려줄사람 내가 내릴게 내렸어 아 뒤에 내리겠구나 으아악 괜찮아 괜찮아 다왔어 이새끼 어째 버릴배야 수리 다했어 어 수리는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하러가자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이 배는 이제 버릴배야 이 배는 이제 버릴배야 자 여러분 봄벌 시간 흐으 형 뭐야 이거 골드오더집 찾아야돼 어 파이어 황금발견 맨 황금 몰라? 누가 상자 열어가지고 황금 팔아 황금 먹었나 본데 판매 상자 상자가 겁나 있어 보였는데요 돈이 내가 골드 밖에 안 죽네 뭐야 돈 더 졌어? 아무것도 안 터지 그거 좀 늦게 뜰 때도 있더라 320인 생각보다 많이 안 죽어 골드오더 증가 중판 뭐야 이거 한 명이 내리고 어 뭐야 이 아저씨 왜 그거 다시 들고 갔어 살란 말이야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냐 진짜 돈 치꾸만큼 추천해 보석을 팔아야 되겠다 어 골드오더 사적이 빨리 샀어 상자 꺼내고 있으니까 뭐 상자가 아니라 상자 안에 있는 물품을 줘야 되나? 어 상자 열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상자를 주면 안 돼? 어 안 돼 못 팔아 안 팔려 상자 뭐야 상자 열 수 있는 건 상자 열어서 팔아야 돼 보관용 상자거든 그건 그냥 그냥 얼마 안 죽은 거였네 아니 상자를 들고 가서 하라고 상자를 들고 가서 꺼냈다 뭐야 이거 자꾸 보물상자에 넣어둔 거 누가 가져가는 거야 누군지 뻔히 보이지 않을까 내 앞에 있는 놈인가 내 앞에 있는 놈인가 뭐가 하아 아 아 이 새끼 그거잖아 아씨 나 튕긴 거 같은데 1500 1500 천완견 누구한테 파이팅 1200 뭐 어떤 거야 이거 뭐요? 진짜 깼는데 내려봐요 제가 찾아볼게 이거 뭐? 희귀차 상자 아씨 돌아다녀 봐야지 더 없나 이제? 일단 보이는 건 다 꺼냈어 아 얘도 했네 돈이 어제보다는 좀 많이 아 이 쪽인가 오늘은 실속이 없네 아이씨 얼마 뜬다고 말이 없으니까 좀 헷갈리 짜증난다 골드오더 사절깃발을 사야 돼 골드오더 지금 우리 레벨 별로 안 높지 20은 17이요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 아이씨 기억나는 난 랑키빨 샀는데 아 왜 사면 크레스트 받을 수 있다고 우리 골드오더 사절이 될래? 골드오더 골드오더요 이름 왠지 빨리 두 요절할 거 같은 이름이야 우리 배가 요절할 뻔했으니까 골드오더 사절 꽤 괜찮은데 골드오더 골드오더 어디서 가져온거야 밀린 거야 밀린 거야 밀린 거 밀린 거야 밀린거야 밀린 거 어흠 오흠 아니면은 영혼을 상인단 레벨을 올려서 영혼을 상인단 뭐야 사절깃발 해도 되고 어차피 다 바꿀 수 있을 테니까 바꿀 수 있다랬까? 사절 영원히 상인단 사절로서 베르누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휴... 한글자막 by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뱀뱀 성적이 아 이거 어떻게 그런지 그거 우선 초콜릿 안 하셔야 돼요 어? 아 예뻔데 다 잡아서 눕히네 뭘? 한 번도 성경 본 적이 없어 폭탄 던지면 안돼 던져버리고 싶어 폭탄 던지면 10초간 5초간 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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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배님 하고싶을 때 해야지 쏘옥 아우 김태희 쏘옥 쏘옥 흘린말은 아니기도 하다봤어 끊어졌어 아이씨 어려워 어떻게 당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칠 때까지 당긴 다음에 지치면 들어온 당기래요 끊어진다 저의 히트 큰 거 올린 것 같은데 나 오 잡았다 털 안 나왔네 흐흑 흑 턴 아니 일단 타러 가야겠다 아 일단 타러 가야겠다 일단 타러 가야지 안녕 바이 그거 갖다 놨어 와 이게 계속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지쳐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이씨 뭐야 힘이 너무 쎄 거의 다 됐는데 아 아쉽다 나도 자야지 이것만 성공하고 잔다 성공하는 법 알았어 밤을 세게 되고 진짜 성공한 법 알았어 새벽 낚시를 알게 되고 일제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던데 물고기만 익히고 뭐 이거니까 팝프 줄 수 있어 약간 무릎무릎하게 왜 소리 한거에요? 왜 소리 했죠? 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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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반드시 성공한다 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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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한 번에 성공하고 왜 저렇게 해 보는데?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제가 보냈었어 미친 해적선 같은데? 메이트인다 메이트 아닙니다 아이씨 다했는데 저거 보다 봐 뭔데 저거 뭐야 저거 아이씨 우리 배 못 잔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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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무것도 없는거지 와 뭐야 이거 공격당원 괜찮아요 우리 저거 터져도 돼요 마감맨드부 파티도 끝났고 한 명 떠는 공개 크루로 저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인가 보네요 배 혼자 쏘는다 김치 상어 따라오는데 말하는 거 들으니까 사람 맞음 뭐 어느 나라 말이야 개를 버렸다 다 온베리 온베리 먹어있지 그 음식이 이랄이 죽어라 총알이 없어 응 총알이 없어 참치 재료 난 안 안 안 그냥 대신 안 안 안 안 안 안 안 더는 공격당원 뭐지? 뭐지? 문거야 안 문거야 드레기 문거 같은데 아 물리 있구나 드레기나 뭐지? 이민공 이게 먹... 안 먹네 흐흐흐흐 뭐야 뭐하는거야 손 나 손 나 신경 줬도 안 쓰니 아 안 보여요 아이씨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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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